어 뭐야 뭐야 이거 오 언더테일 미친거 아니야 뭐야 이게 잠깐만 미쳤어 퀄리티 미친 와 언더테일 미쳤네 와 이걸 이렇게 구현했다고 개쩐다 와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와 진짜 VR체 진짜 무궁무진하다 이런거까지 가능하냐 어떻게 와 미쳤다 와 언더테일 될 press X 쩌거 디즈플레이 어리지널 언더테일 게임 설마 언더테일 모르시는분 없겠지 자 갑시다 세팅. VR 컨트롤러 우와 미쳤어 뭐야? 뭐야 이거 미친 오 미쳤어 야 오 오 뭐야? 오 뭐야 오 안녕하세요 오 언더테일 이걸 뭐지 가 가 가 가 봅시다 여기 여기인가 고우 투 엑셉스 오 블랑이다 오 미쳤어 야 미쳤 프레스 엑스 엘 메뉴 투 컨트롤러 뭐야 어떻게 오 대박 와 왼쪽 컨트롤러 메뉴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와 미쳤어 와 개쩐다 진짜 자 와 오 뭐야 야 나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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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이거 오 어떻게 우와 뭐야 이거 움직여 오 오 미친 어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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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뭐야 다 다시 다시 시도하래 어오오오오오오오 저는 근데 언더테이드를 알기 때문에 어 뭐시 결말까지 알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알거라고 생각해서 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스토린 다 아시죠 어차피 영어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에 여기서 이제 축하다! 축하거나 이러잖아 아니 미쳐...어여! 와야 미쳐... 진짜 미쳤어 진짜 와 진짜 아니 진짜 이 게임 미쳤냐구요 못하는 게 뭐야 이 게임 와 오 뭐야 우와 우와 미쳤어 어떡해 오 미쳤어 어떡해 어떡해 와 나 진짜 전율 못 못하는게 뭐예요 이 게임 와 와 미 와 와 와 뭐 우와 세이브까지 가능해 와 아니 저기요 아니 와 뭐야 어어 어어 진짜 미 미쳤다 진짜 이 게임 와 아니 이걸 이렇게 구현해 놨다고 아니 미쳤다니까 이 게임 와 와 읽는 것도 가능해 와 미쳤어 이거 원작 그대로 구현해 놨어 아니 뭐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아아 여기다 오 여기지롱 뭐야 넥스트롱 오오 와 와 야 그 막 불살 불살노트 이거 막 그런거 까지 구현되어 있는건가 설마 야 미 이게 된다고 이게 레전드야 이거 오 오 안녕 와우 씻 씻 왜 앉으면 되지 오케오케 자 와 진짜 미쳤 더미 체크 톡 토크 와 나 불살노트로 한번 가볼게요 요원 우와 우와 와 진짜 언더테일 데모 커밍 아 여기까지구나 야 이 게임 야 와 이 게임 미쳤 와 와 진짜 VR차 못하는게 뭐야 아니 이거 만약에 진짜 와 나 진짜 진짜 너무 소름 돋았어 야 이거 진짜 미쳤 야 아니 실화야 아무튼 뭐 이런 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VR차 사서 어 월드 이름이 언더테일 데모 인 데브 요거를 검색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데모 버전을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퀄리티가 그냥 언더테일을 옮겨놓은 그 느낌이에요 어 저 배틀 시스템이라던지 뭐 그런것들이 너무 잘돼있어 데모만 했는데도 이렇게 엄청난걸 느끼는데 쓰읍 와 아무튼 그렇습니다 VR챗 랩 추천드렸구요 어 여러분들도 가셔서 플레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 흠 바이바이 바이바이